봉석아 엄마 힘들어 아빠 응원 고마워 밥은 먹었을까? 강훈이 하루 몇 마디 하는 게 다 아들 얘기야 아빠 화이팅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의 부양으로 나는 부양하지 않았다 아빠 약속 꼭 지켜 진짜? 진짜 진짜 약속 꼭 지킬게 응? 엄마 아빠 나 너넌한테 미워 아니 너무너무 유지훈이 돼 나도 할 수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 봉석이는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순 없어요 나도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해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혁진이 아빠가 안 되고 싶어서 그래 오빠 오빠 뭐라? 아빠 이제 안 울어 그날 밤 나는 내 흔적을 쫓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딸과 함께 떠난다 아니 다 가지고 떠난다 엄마도 이수가 아빠 닮은 거 기뻐했을 거야 다치지 않은 바라고 웃었어 소능력 있는 건 나라고요 소능력 그게 뭔데?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이상한 게 아니고 뭐가 이상해? 너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하구나 너 이상하지 않아 걱정마 내 속에 맞지 않기 위해 내 속에 맞지 않기 위해